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92번째 태평양 고등어입니다. 태평양 고등어는 고등어 시리즈에서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청새치. 유명하죠. 노인과 바다로. 그걸 청새치하고 백새치, 녹새치 3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고등어는 영어로는 포스픽 시에라 맥케롤인데 이렇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반점이. 시에라가 뭐냐면 스페인어로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 가시면 중간에 고원이 있는데 그걸 시에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냥 산맥하면 거길 얘기를 하죠. 항명은 스콘브로모스 시에라고 시에라는 아까 그 영어 시에라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스콘브로모스는 고등어 행동에 이것도 어제 했던 속하고 같은 종속, 속명입니다. 당연히 따뜻한 물에 수면을 좋아하고 동태평양이 멕시코에서 칠레까지 연안해약에 서식합니다. 영어로는 퍼스픽 시에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마크로 퍼스픽 시에라가 아니고 그냥 퍼스픽 시에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제가 태평양 고등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게는 18파운드 이내니까 9파운드, 뭐 한 4킬로니까 꽤 크죠. 어제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편입니다. 생긴 거는 삼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별도로 특별한 말이 필요 없죠. 하도 유명하니까. 멸치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살고 맛은 제법 비슷하니까 좋은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용으로 인기가 있겠죠. 해안 인근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해안 인근에 올 때 많이 잡히겠죠. 원래 알벤 놈들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회로 먹기도 하고 조리해서 식용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34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